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학사 김중홍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며 가는 중입니까? 수능 D-100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혹시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이나 대나무응을 찾아오신 분들이나 또는 예전 영상들을 지금 이제 거의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예전 퀘스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있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또는 제가 군대에서 저녁 날짜를 셀 때는 저 100일이라는 날짜가 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어가는 그냥 하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딱 찍었을 때 이게 100일이면은 그게 의미가 있고 딱 찍었을 때 99일이면 의미가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 수능 D-100이라고 하는 갖는 상징성 때문에 아마도 이 퀘스트를 보는 여러분들은 100일을 놔두고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요. 갖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거 갖고 왔냐면 짜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군대랑 관련된 이야기를 그 퀘스트를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 싸이월드 백업기념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거기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이제 0점 표적입니다. 0점. 0점 사격이라고 해요. 내가 이제 변기를 받고 나서 내 눈에 내 자세에 맞는 그 가늠자를 조절하는 그런 사격을 이제 예비 사격을 하거든요. 자 근데 25미터 앞에 있는 표적을 보고 이렇게 빵빵빵빵 쏩니다. 저는 지금 우상탄이 났죠. 그래서 여기서 크리크를 조절해서 밑으로 내리는 거야. 전반적으로 위에 쓰니까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런 걸 하는 사격표를 제가 왜 가지고 왔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제목을 뭘로 했다? 어디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수험생활 할 때 목표라는 걸 세우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책상에 목표를 분명히 적어놨을 겁니다. 그 목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세요? 이 목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인 대상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향하고 있는 실제적인 대상인 거야. 실제적인 대상. 2. 도달해야 할 곳을 목적으로 삼음 또는 그 목적으로 삼아서 도달해야 할 곳. 말이 좀 어려운데 노란색으로 좀 강조한 부분만 보세요. 지향하는 실제적인 대상이면서 그곳에 내가 도달하는 곳.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목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온 이유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겠죠. 세 번째, 이겁니다. 행동을 취해서 이루려고 하는 최후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뭐야? 행동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글씨를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는 거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책상 앞에 붙여놓고 나는 여기 여기 대학교에 갈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낼 거야.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행동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라고 하는 거를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제가 군대랑 관련된 사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자꾸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 수향록. 그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 백업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군대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아니 제가 군대를 입대했는데 2년 동안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써놨었나 봐.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평생 함께할 선임 한 명. 후임 한 명 만들기. 한 번씩 따져봅시다. 지금 군대를 전역한 지 몇 년이 지난 거야. 제가 2007년도에 전역했으니까. 평생은 아니고 연락을 종종하는 선임이 있긴 있습니다만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친하게 된 삶이 있었고 말수를 줄이고 신중해지기. 성숙하기. 제가 말이 많았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제 신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세 번째. 컴활 2급 자격증 획득하기. 아, 컴퓨터 활용 능력이 그 당시에는 한참 이제 거의 필수 자격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자격증 획득하기. 한능검. 그러니까 그게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있는 거 아니고 한자 검정 능력 2급 자격증이야. 어문의 걸로. 어문의 자격증 따는 게 그래서 한문 공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역사 교육가니까. 자,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기. 뭐 이거는 뭐 군대니까 당연한 것 같고요. 제대 후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획득하기. 뭐 제가 사범대니까. 자, 주식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거 안 했어요. 했으면 제가 주식을 했겠지. 영어 공부하기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토익이 850이 목표래. 여러분 지금 들으면 웃겠죠? 저도 웃겨요. 왜냐고요? 전 태어나서 토익을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토익을 봐본 적이 없어요. 다음, 부동산 시장 공부하기 파악하기. 이 경제는 제가 잘 몰랐어요. 뭐 돈도 없었고 그랬는데 밑에 뭔가 되게 많은데 이거 조금 창피해서 가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런 목표들을 세웠다는 거야. 이거를 제가 군대에서 행동을 취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후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재밌고 뭔가 웃음 지어지고 뭐 저런 걸 목표로 하지?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2년의 군생활 동안에 나는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야.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이제 자원 입대에서 해병대를 갔다 왔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라면 내가 자원에서 내 발로 걸어가서 조금 더 힘들다고 하는 곳에서 군생활 해보자 해서 간 거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의욕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뭔가를 적어놓고 그걸 이루고자 했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수험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험생활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과정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긴 했으나 선택지는 있긴 있잖아요. 내가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와서 이 캐스트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군대에서도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수험생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난 어떤 대학교에 갈 거야 어떤 대학교 무슨 무슨 과에 갈 거야 그럼 그 다음은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거를 최종 목표로 보기보다는 제가 이제 바라건대 바라건대 난 여기 여기 대학교 갈 거야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과정 중에 거쳐가야 되는 단계로 대학이 나오는 거지 그래야 그 대학을 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스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길게 바라보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볼까요?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자꾸 해서 꺼낸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사격 훈련 같은 걸 합니다. 사격 훈련 이제 그 군대 가면 이제 총을 쏘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온 친구들은 되게 좀 설레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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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밀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사격 훈련 이야기를 왜 꺼내냈냐. 보세요. 저는 이제 군사관할 때 이제 K2 소총으로 이제 사격을 할 거 아닙니까? K2 보통 이제 소총이 그래요. 그러면 앞에 저기 앞에 이제 뭐지? 뭐라고 합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가늠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눈과 가늠자라 저기 앞에 있는 총리를 일직선을 쫙 나열해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표적을 볼 거 아닙니까? 어? 요 가늠자로 바라볼 때는 작은 점을 봐요. 제가 아까 봤던 25m 별로 안 먼 것 같잖아. 25m 별로 안 멀잖아요. 근데 내가 K2 소총에 눈을 감고 대 그러면 힌지 잘 고정하고 어깨 현착 잘하고 그런 다음에 보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작은 점으로 보여요. 작은 점 작은 점 분명히 나는 작은 점을 보고 쏩니다. 쏴서 한 10발 정도 쏘겠죠. 왜? 0점을 잡아야 되니까 아까 봤던 거. 그러면 분명히 가늠자로 바라볼 때는 제가 아 나 저거 쏴야지 빵! 빵! 빵 쏜다고. 근데 막상 가까이 사격이 끝나고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요 뭐라고 합니까? 표적지 요거를 이제 회수해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 아까 봤던 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흩어진 탄원인 거지. 나는 분명히 하나의 점을 보고 목표를 정해서 그걸 보고 쐈거든. 하나의 점을 보고 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의 점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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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흩어져 있다는 거야. 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나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이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아무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아무리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해서 내가 그거 하나만은 꼭 이뤄내야지라고 세웠어도 100% 달성은 굉장히 힘듭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목표 한 발을 이뤄낼 때도 있지만 완벽하게 100% 모든 걸 모든 조건을 다 맞춰지게 이렇게 100%를 달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표를 세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분명해서 그 점 하나를 보고 쏘면은 어떻게 된다고? 최대한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보세요. 제가 분명히 작은 점 하나 요거를 목표로 담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숨, 호흡 조절하면서 흡! 쐈어요. 그렇게 쏘면은 최대한 여기 까만색 요 까만색이 저 점으로 보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근접하게 쏠 수 있다고 근접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만약에 저기 있는 까만색 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만색 점이 없어. 그럼 내가 목표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아. 그럼 여기 쐈다, 저기 쐈다 호흡 흔들린 때마다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닙니까? 호, 빵, 빵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 흥이 어떻게 생긴다? 이런 데 다 흩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D-100일 100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곳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대학을 가야 되는 건지 또는 그 대학을 누군가가 강요해서 내가 목표로 세운 건 아니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맞는지 또는 그 책상 앞에 써있는 목표가 내가 정말 정말 간절한지 그냥 가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분명한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이렇게 결과값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25m 표적지예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캐스트를 찍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딱 쐈어 25m 날아가는 며칠 뒤에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거리가 더 멀면 25m가 아니고 100m면 더 큰 결과값의 차이가 벌어지겠죠. 왜요? 탄환이 날아가는 궤적이 있으니까 지금 25m는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만약에 이게 100m 표적이라고 합시다. 제가 목표를 보고 샀을 땐 여기지만 목표를 보지 않고 샀을 땐 얘는 저기 저기 멀리 떨어져 있겠죠. 시간이 누적될수록 그 차이는 더욱더 벌어질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촬영의 기준 제가 저기다가 차를 대놓고 걸어오는데 진짜 너무 더웠어요. 저는 차를 타고 다닌에도 이렇게 더운데 걸어다니시는 분들이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도 힘들어요. 왜요? 출근, 아니 출근일이에요.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 갈 때는 더운데 막상 또 실내에 들어오면 또 그렇게 춥습니다. 에어컨은 빡빡하게 트니까. 그럼 담요도 덥고 옷도 입고 이러고 있다가 밥 먹어야지 하고 나가면 또 더워. 큰 일교차랑 큰 온도차 때문에 냉방병 결력이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뭔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냥 괜히 받는 부담감. 수험생이라서 갖는 그냥 알 수 없는 그냥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등등등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쯤에서 생각해봅시다. 잠시 펜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목표하는 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그 점을 찍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점을 찍지 않고 그냥 막 가고 있는 건지 점을 찍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건지 우르르 다들 가니까 그냥 어 가는 건가 나도 이렇게 가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젠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시 눈을 감고 나에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많이 하는 말이고 진짜 제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인데 물론 공부하는 과정이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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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좌절하는 경우를 저는 경험해봤어요. 왜냐고요? 저는 수포자니까요. 풀어도 풀어도 안 되더라고 제가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때 수학을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그걸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안 했나 보지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서 그런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제 그 시기를 거치고 저도 이제 여러분 앞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른이 되고 꼰대가 됐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나한테 응원을 해주세요. 제가 이전 이제 웅플리스 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보내준 응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아이들이 뭐 DM이든 Q&A든 정말 많은 응원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일일이 답장을 다 못하는 중이긴 합니다만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조금만 힘들어 보이면 아이들이 그냥 막 응원을 해주거든. 아니 근데 본인이 본인한테 힘들면은 왜 본인이 본인한테는 응원을 잘 안 했는지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뭐 대나무응에 찾아와가지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상황을 가정해서 김종욱이란 사람이 지금 네가 그렇게 겪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힘들고 있대. 뭐라고 말해줄래?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다고 여러분한테 와서 똑똑 나 너무 힘들어. 나 요즘에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엄마 자꾸 스트레스 주고 막 잔소리하고 옆에 있는 친구랑 자꾸 비교하고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학원 선생님이 나 자꾸 와가지고 상담하라고 하는데 나 대학 이거밖에 못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뭐라고 말할래? 괜찮아. 야 너 하면 되지 뭘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괜히 그거 신경 쓰면 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민 상담하는 친구한테 가서 어? 야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지 몇 명이나 그러겠어요. 나한테도 그렇게 해달라고 나한테도 내가 나한테 그렇게 응원을 해주어야 그래야 내 자존감이 보존이 되고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해야 제가 여러분께 보내는 긍정결례와 응원을 그대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탁드리건대 이런 시간을 잠깐이나마 가져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저의 24시간 피디님의 24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의 24시간은 똑같아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또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입시 정책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말들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대로 꾸준히 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해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제 인스타에도 얘기했고 인벼그램에도 얘기했고 뭐 아이들한테 맨맨한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찍었던 캐스트 영상에도 그런 거 있죠.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 임고 수험생을 둘러싼 입시 정책의 환경 변화로 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고요. 그때 2009년? 9년? 2010년? 이 무렵에 임용고사 TO 정책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엄청난 그 사회 정책이나 이런 거에 불만을 갖다 보니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흔들려 본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는 거야. 그죠?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이 시험을 보는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저 나아가되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 그 점을 어디에 찍을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대는 지금 현재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까? 긍정의 힘을 갖다 담아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역사는사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